아, 해봐. 한국말로 가르친다고 배로 자꾸 웃었단다. 선생님이 금방 떠나와서 외국아가 입학을 하나 했대. 그런데 그는 외국에 살다가 왔는데 입학을 했대. 그래서 선생님이 중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이러니까 모르면 선생님한테 묻고 영어만 할 줄 아니까 좀 가르쳐줘 이러니까 따라해봐. 가! 놔! 배로 자꾸 웃었단다. 배꼽 자꾸 웃었단다. 요새 너무 자꾸 똑똑해진다. 고등학생의 학교 정답은 어린 학교 정답이라를icen하고 구경하는 학교 정답은 안 되기 때문에 님께 금방 도착을 빼고 영어로 출시기 시작한다. 형교가 어디서 하는 그런지 확인할 수 없지? 형교가 고생하는 학교 정답은 안돌aires 안 했지만 형교는 비교 정답은 우리나로 신고하는 학교 정답은 안돌도록 하겠습니다. 형교는 생활에는 도워대에iran을 찾아와서 고생을 러시지 못합니다. 형교는 지는 나이가 어린 학교 정답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사는 보다? 이틀 마침내, 멈춰서 이틀 마침내 왜 이리와? 세계만에 아이스크림? 미슁아공 사서 아까 전에 유지원 버스 오다서 미슁아공 가 벼랏터 이리쥬 나 어디? 뭐라고? 미술학원 가보여 미술학원 갔다오면 우리가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알았지? 무지개 이쁘게 잘 그렸네 어디에 떠있는 무지개야? 무지개 하늘에 미술Yeah 으흐흐흐흐흐흐흐 아이씨 으흐흐흐흫 시구야안 덥나? 시완아 안던나? 잠 봐 봤자 안어와 그림 그릴 줄을 몰라 색칠할 줄을 몰라 아이고 이거는 선생이 해준거 같아 잘 된 걸로 이거 보고 하라 했는데... 안하네 가른아road 여긴 태양 그럼 이제 갔다 오면 아이스크림 사고 오늘 할머니하고 신발 하나 넣어 가다가 또 사라오지 엄마, 엄마, 나는 기념이 걸리고 왔는데 뭐라고? 기념이 걸리고 오늘 너구라는 새로운 친구 왔더라? 새로운 친구 이름이 뭐야? 모르겠어 새로운 친구랑 사이좋게 지냈어? 아니 아니? 어? 야, 야야야야야 야, 그거 줄까? 가짜 줄까? 네 살밥상 가져줄까? 아니요 그거 뭐? 살밥상 맛이 없어 맛이 없다고 이거? 언제나 맛있다고 이거 사 갈라며? 맛이 없어 왜 마셔서 안 먹을 거야? 아니 우리 양이 잘 먹으니까 어쨌든 미술하고는 가면 약속을 지키더라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아내로 사주고 그치? 저기서 차오빵 양쪽에 과일을 깔고 어디? 택배 택배도 아니 알아요 택배 알아요 좀 놀아줘 놀아줘 온다 아이가 덥다 벗어 오늘 널지가 덥지 야 이거 덥다 할머니 맹구젤리 망구젤리 망구젤리 너희 집에 있다 아이가 어 아... 라이언 너 왜 이거 던지났어? 아이고 잘했네 이름이 있잖아 이거 니꺼가 그럼 이거 니가 한거가 이거 이거 니가 한거가 잘했네 이것도 이것도 그럼 이거는 시안이가 했나 야 이거 이거 시안이가 했나 야 이건 누가 했노 시안이가 시우가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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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했네 빨강색 좋아하네 우와 강사온거 같은데 강사온거 우와 이거 보라색 보라색 시안이 어 어색 안타고 누가 신기지 이거 아까 사고 신발 사러 가자 할머니 운전하고 뽀뽀 뽀뽀 싫어 왜 이쁘라고 하면 재밌다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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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